민선 8기 양평군이 홍보 예산을 특정 매체에게 불공정하게 집행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진선 군수 후보 캠프의 출신 인사가 갓 참관한 신생 매체가 6개월 만에 천만 원이 넘는 광고비를 양평군이 원칙 없이 막 퍼주기 식으로 광고비가 남발되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군민과 언론사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선거운동 기간 도움을 준 신생 언론사의 거액의 광고료를 집행한 것은 선거 후 금품을 제공하기로 사전에 약속한 게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들만한 충분하다는 지적입니다. 양평언론협동조합이 행정정보 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취재한 결과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시 전진선 군수 후보 캠프에 몸담았던 A매체 발행위는 군수 선거 5개월이 지난 11월 24일 인터넷 신문사를 참관했고 참관한 지 한 달 만인 12월 26일 배너 광고비로 33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양평군은 한계 매체 건당 최대 지급 금액을 220만 원으로 정한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에 반한다는 지적으로 과대하게 광고비를 집행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특이하게도 이 광고는 당시 행정광고를 담당하는 공보팀이 아닌 뉴미디어팀에서 집행한 것으로 확인돼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통상 언론사 배너 광고는 공보팀에서 집행한 것에 견주어 보면 다른 팀에서 집행한 점도 이례적이며 변칙적인 광고 집행이라는 지적입니다. 또한 총무 담당관까지 A매체의 홍보비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역시 군수 캠프에 몸담았던 전력이 작용했기 때문에 양평군이 이렇게 무리하게 광고비를 집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더욱 굳어지고 있습니다. 양평군 행정광고 집행기준에는 참관 등록 1년 미만 언론사는 행정광고 집행 제외 대상이며 관외 언론사는 2년까지 광고 의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소통홍보담 당관은 참관 등록 1년 미만 언론사라도 지역 언론사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해 광고 의뢰가 가능하다는 광고비 집행 제외 기준 예외 규정을 A매체에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언론 홍보비 집행 내역 현황에 따르면 A매체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6개월 동안 소통홍보담 당관 등으로부터 배너 광고비로 무려 1,320만 원이나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홍보기획팀에서는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A매체가 발행하는 잡지 구독료로도 720만 원을 더 집행했습니다. 12,000원짜리 A매체 잡지를 매월 100권씩 구독하고 있는 것으로 이 역시 이례적이며 전진성 군수의 캠프에 몸담았던 사람이 아니라면 이런 특혜를 줄 수 있느냐는 지적입니다. 결국 A매체는 1년으로 환산하면 홍보비로 2,600여만 원과 잡지구독료로 1,440만 원 등 무려 4,000여만 원의 광고비를 수주한 격으로 역대 양평군수로 재직한 군수가 이렇게 유례없는 광고비를 집행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전진성 군수는 이 매체를 VIP격인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어 군수가 세금을 공평하게 집행을 안하고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비를 퍼줬다는 비난을 명키 어렵게 됐습니다. 양평군에서 20년 이상 양평에서 활동하고 있는 매체 일부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년여 동안 가뭄에 콩나듯 겨우 몇백만 원을 받는데 그쳤는데 신생사인 A매체와 많게는 수십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런 것이 공정이고 상식인가 하는 허탈감 마저 들고 있습니다. 더욱이 상당수 매체에 회당 110만 원을 지급한 반면 A매체에는 최대 33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홍보비를 쌈짓돈 쓰듯이 불공정하게 집행했다는 지적입니다. 양평군청에 출입하는 언론 매체의 비시는 군수 캠프에 몸담았던 것으로 알려진 매체의 홍보비를 편파적으로 과다하게 지출한 것은 국민의 혈세를 쌈짓돈 쓰듯 집행한 것으로 수십 년간 유례가 없었던 일이라고 꼬집고 군수가 직접 홍보비 예산을 관리하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든다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앤뉴스티브의 배석환 기자입니다.